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김기철 선생님입니다. 3월 6평 치루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어려웠죠? 근데 정말 어려웠던 시험이에요. 제가 좀 이따가 데이터를 좀 보여드릴 텐데요. 어려웠던 거 봤고요. 또 중요한 게 그럼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까지 설명드릴 건데 이번 시험 보고 나서 느낀 점 있으실 텐데 대구 내 학생들 여전히 해석 능력이구나. 해석 능력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했던 시험이었거든요. 일단은 제가 어느 정도 난이도였는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답률 60% 이하 문제가 몇 개 나온지에 따라서 이제 체감 난이도가 달라지는데요. 작년 수능이 불수능이라고 되게 유명했죠. 90점 넘는 학생들이 6.25% 나왔습니다. 작년에 60% 이하 정답률이 9개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번 3월 학평 11개입니다. 단순히 2개가 늘어난 게 문제가 아니고요. 정답률 5답자 상위 랭킹을 볼게요. 작년에 가장 어려웠던 게 빈칸인데 30%, 31% 이렇게 나오죠. 이번 시험은 어떠죠? 20% 문제들이 쫙 들어갔죠. 작년 수능보다 학생들이 난이도가 더 높다고 생각했던 문제예요. 그럼 확률적으로 물론 영어는 절평이긴 하지만 1등급 나온 학생이 작년 수능보다는 적게 나왔을 겁니다. 그럼 이게 왜 어려우느냐 그게 더 중요하겠죠. 시험이 어려웠던 이유 중에 가장 결정적 요양을 미치는 거 이겁니다. 문장의 길이가 길고 복잡하게 나왔어요. 저희가 이제 구체적으로 저희 연구팀이 분석을 좀 하게 했거든요. 이번 시험의 의미가 있는 게 이겁니다. 평균 문제 하나당, 지문 하나당 18.13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게 어떤 감이 잘 안 오시죠? 작년에 제가 했던 총평들을 보시면 압니다. 작년까지는요. 평균적으로 16.5줄 정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16.5에서 17줄 정도. 그건 무슨 말이냐. 문제 하나당 한 줄씩 다 길었다는 얘기예요. 뭐야? 문제 하나당 한 줄씩이 길었다는 얘기는 영어 리딩 문제가 28개지만 작문독회 때문에 지문 개수가 25개거든요. 그럼 이론적으로 뭐예요? 예년 시험보다 25줄이 길어졌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그러면 이거만 가지고도 알 수 있는 게 하나 있죠. 아, 내가 작년에 풀던 대로 풀었으면 그 속도대로 풀었으면 한 문제 반을 못 풀었겠구나. 그러니까 지문하다가 하나씩, 한 줄씩 길어졌다는 의미는 일단 아, 18.1줄 25줄이 길어진 거랑 똑같고 그러면 예년 속도로 내가 풀었으면 아마 한 문제에서 두 문제는 찍어야 하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 시간적 압박감을 느꼈을 거예요. 두 번째, 이게 더 큰 의미가 있는데요. 세 줄, 네 줄, 다섯 줄 이제 문장이 길게 나와요. 그럼 이제 크게 학생들이 어려움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단어만 기억나고 뭔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고 뚱인단 말이에요. 그냥 시간이 부족한 일도 발생을 하고요. 두 번째 또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위에 꽃 또한 세 줄, 네 줄이에요. 바로 밑에 문장도 세 줄, 네 줄이에요.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뭘 읽고 있는지 자체가 기억이 안 나는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게 74개 문장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어떤 의미인지 안다가 오시니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평균적으로 지문 하나에, 문제 하나에 최소 세 줄보다 길게 나온 게 세 문장 이상은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저희가 또 따로 또 한번 파악해 봤습니다. 원래 목적이나 심경이나 그래프 일치 불일치는 세 줄 이상 문장이 거의 안 나오거든요. 짧게 짧게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률이 90%가 나오는 거예요. 그 문제를 빼고 대입학, 빈칸, 순서, 삽입, 좀 난이도 있는 문제 있죠. 그걸로 한정해서 세보니까 지문 하나에 세 줄보다 길게 나온 게 평균 네 문장 정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 네 개 문장은요. 기본이 세 줄인 거예요. 그다음 가장 긴 건 일곱 줄짜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일곱 줄만에 맞춤표가 나오니까 아, 이게 단어만 기억나고 뭔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문장 해석에 몰두하면 전체 줄거리를 까먹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의미냐. 이걸 보시면 알아요. 작년 3월 학평에는 세 줄 이상 문장이 58개 나왔습니다. 그건 뭐예요? 야, 작년 보다 어렵게 낸 거 맞구나 이거. 글 자체가 문장이 길게 길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건 뭐예요? 시간 안에 문장 해석이 제대로 되지 않은 학생들은 정말로 고생한 시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의미 있는 거 후치 소식입니다. 우리말 구조에 없죠. 뒤에서 앞으로 꾸며 들어가는 구조가 71개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거예요. 뒤에서 앞으로 꾸며 들어갈 때 학생들에게도 가로 여는 건 많이 압니다. 더 중요한 게 가로 닿는 게 더 중요해요. 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꾸며 들어가는구나. 그 구조를 보지 못하면 단어만 기억나고 해석이 안 되거든요. 근데 참 희한한 거 얘기할게요. 후치 소식 때문에 문장이 길게 나오거든요. 뒤에서 꾸미는 말이 있으니까 어때요? 거의 똑같죠? 아, 이번 시험의 특징? 뒤에서 앞으로 꾸며 들어가는 후치 소식 문장이 많이 나왔는데 그래서 문장이 길게 읽게 나온 게 많이 나왔구나. 그러니 기본 해석 능력이 되지 않은 학생들은 단어만 기억나고 뭔 말인지 파악이 안 되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물론 그러니까 시간도 부족한 일이 발생한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거는 모든 시험마다 애제 해석이 몇 개 나왔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애제 뜻이 여러 가지가 있죠. 서른 번 나왔습니다. 자, 기본 해석 안 되면 문제 못 풀어요. 구문을 제대로 알아야 그러니까 문장 제대로 해석할 줄 알아야 점수가 나오는 시험이었고 더하기 시간 안에 이해해야지 시간 안에 이해해야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요번 글에 분상 구문 당이 나왔고요. 도치 구문 당이 나왔고요. 이때 강조 구문이라고 해서 두 번 나왔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학교에서 맨날 배우는 그런 구문 해석하는 방법들이 다 나온 글 맞아요. 그럼 이제 더 중요한 게 있죠. 아, 그래. 요번 시험 어려웠다. 인정한다. 그래, 해석 어려웠구나. 길고 복잡하게 나왔구나. 그럼 더 중요한 게 뭐죠? 그럼 이제 수능까지 어떻게 공부할까? 그게 더 중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요것도 말씀드려야 돼요. 다이어도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단어를 외울 때 아마 요번 시험의 특징이었을 거예요. 아, 이게 내가 아는 단어 같은데 왜 해석이 안 되지? 다른 뜻이니까. 무슨 말이냐. 제가 대표적인 거 일단 요번 시험에 했던 거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이걸 문학이라고 해석하니 해석이 안 되죠. 문헌도 있습니다. 역사와 문헌. 이렇게 들어가는 글이었고요.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빈칸 문제에서 이거 첫 줄이었거든요. 관점? 해석이 안 되죠. 원근법이에요. 그래서 아, 서양회화의 원근법의 역사는 중요하다. 왜냐면 또 있습니다. 아트가요. 예술, 미술도 있지만 기술도 있단 말이에요. 삶의 기술. 그러니까 이게 해석이 안 될 만한 이유가 크게 두 가지였어요. 이번에. 일단 구문 해석이 어려웠다. 두 번째, 툭 하면 다이어들이 튀어나온다. 어휘가 어려웠다. 자, 그러면 이제 경험했으니까 어려웠다는 거. 그럼 우리는 수능을 준비하면 되겠죠. 추천 공부법. 이거 후회 안 하실 겁니다. 제가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같이 말을 했는데 3월 학평을 보면 자, 중요한 게 이겁니다. 아직은 문제풀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문장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것도 빠른 시간 안에 문장을 제대로 이해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1번은 공통사항이에요. 특히나 그냥 무식하게 단어를 외우는 게 아니라 다이어가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뜻이 있는 다이어를 제대로 암기해야 해석이 제대로 되거든요. 최소 3에서 5개년에 있는 질문 해석을 하면서 다이어가 나온 건 꼭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이건 이제 등급에 따라 좀 다른데요. 3등급 2학생들 지금 고민도 하지 마세요. 해석 제대로 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장 구조 파악하는 거 그러니까 구문독해라고 하죠. 문장, 문장, 문장을 제대로 해석하는 공부를 지금은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근데 2등급 중반 이상이다 2등급 이상이다 라고 한다면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런 학생들은 끊어주고 묶어주는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뭐냐 길고 복잡한 문장 해석하는 공부예요.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강약을 조절하면서 읽어야 돼요. 뭐냐면 수식어구는 원래부터 없어도 되는 거거든요. 수식어구를 빼고 뭐뭐는 뭐뭐다 뭐뭐를 그러니까 주호동사 목적을 보호해 얘기하는 겁니다. 더하기 6하원 측만 들어가면 그 문장을 완벽히 이해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식어구 원래부터 없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글 읽을 때 강약을 주면서 있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등급에 따라 좀 다르긴 해요. 근데 어쨌든 둘 다 문장 해석 공부인 건 네 한 가지예요. 물론 다이와 암기는 필수상인 거 맞고요. 3월학평에 쫄지 마세요. 작년에도요. 제가 이제 현장에서 우리 학생들이랑 종종 얘기합니다. 작년에 제가 그냥 대놓고 얘기할게요. 목동 캠퍼스에 있던 학생 중에 3월학평에 4나 하고 수능에 1나온 학생이 있었어요. 그 다음 3에서 1나온 학생들 진짜 많이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지금 내 수업을 들어왔는 게 아니라 3월학평에서 박살이 났으면 아 내가 이게 부족한 거였구나 나 이제 이걸 공부하면 되겠지를 잡으시라는 얘기예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단어 외우시고요. 해석 공부 제대로 하시고 물론 문제 풀이 공부도 나중에는 할 겁니다만 지금은 그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저희 Q&A에 항상 열려 있습니다. 선생님 제가 대충은 어떻게 공부할지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좀 궁금합니다. 그러면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의 점수나 상황 같은 거 내가 어떻게 공부했는지를 물어보시면 저희 연구팀 연구실장님들이 학생에 맞게 이렇게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답변을 해드립니다.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 혹시 모르시겠으면 Q&A 들어와서 공부 방법 상담 받으셔도 됩니다. 당연히 무료입니다. 3월학평 시험 못 봤다고 해서 혹시 좌절하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공부 제대로 하시고 그 다음에 수능 때 원하는 점수 나오기만 하면 되니까 끝까지 싸워서 이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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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